어떻게 해요? 우리가 이해 좀 해주실 거죠? 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김신혜 양이 여러분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김신혜 양 자 박수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주 많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향이 조금 뭐가 맞지 않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여기 처음 왔더니 아마도 놀랄 것 같아요 놀라서 저희한테 제대로 해주세요 아마도 놀라우고 싶어 아마도 놀라우고 싶어 아마도 oscar 아마도 노인광이 estional 그 방에 아마도 나아 tu가 보기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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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